클리어를 0.72% 신기록 19초 이거 그럼 20초겠네 아 이런 이거 한 번 더 걸리면 안 되겠다 에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애초에 여기를 그래 이렇게 가자 에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가자 하하하 이런 음 빡센데 근데 뭐 아직 첫날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분이 많이 유입되진 않았네요 아 기존에 보시던 분이나 보는거지 아 깔끔했는데 이게 거북이가 안 지나가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근데 정말 잘 맞추면 뒤에 안보고도 올 수 있겠다 가로 스프링 올라올 때 정말 잘 맞추면 안 볼 수 뒤에 안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신기록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뒤를 봤거든요 그래요 아되 대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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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